안녕하세요. 가수 조곤입니다. 이번 9월 블루스케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열리는 댄스 콘서트 히노애락 시즌2 더 로드에 제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히노애락 시즌2 더 로드는요. 9월 23, 24, 25일 약 3일간 진행이 되는데요. 저 조곤의 24일 날 스페셜 게스트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저의 댄서 아리킴과 제재댄서와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하이힐 댄스를 직접 두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. 티켓 예매는 9월 1일 오후 12시에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히노애락 시즌2 더 로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